도L$ 미션을 정해볼게요 파이트데이 전날이니까 판타지 분들의 판타지를 채울 달달한 무언가를 한다 오오오오오! 한타지를 채울 달콤한 뭔가 윙크 끝날 때까지 계속하기 쉬워 한쪽 눈을 감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아니아 계속해 해야 돼요 진짜 이상한다고요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안 돼도 해야 돼요 게임을 해서 엔딩 요정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줄 거예요 무심한 대학교 선배 느낌으로 무심한 대학교 선배 느낌으로 오케이 오케이 너만 보인단 말이야 난 좋아하네 난 좋아하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레디 액션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모든 날이 좋았다 너 좋아하냐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고객님을 선정해 주간적이셔야 돼 주간적 연기랑? 좋아요? 아닌데? 연기랑 연기랑 그래, 마음이 가는 대로 할게 결과는? 연기랑 연기랑 연기랑